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말입니다. 4월 28일 날 일산킨텍스에서는 세 번째 맞는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국제컨퍼런스와 함께해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 경기도는 내친김에 50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까지 개최했습니다. 단연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자 또 주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연간 50만원 지급을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600만원 지급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반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옳든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든 간에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포퓰리스트 기질이 아주 강하고 정통경제이론을 탐탕치 않게 생각하고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자들의 연구조차를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고 또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주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도입 주제를 대슨 레이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이 아니라 다다리 꼬박꼬박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잘 드러낸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 속담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관찰의 결과로 아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와 근대화에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공짜 마인드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근래에 부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월 7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기본소득 정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서 기초생계비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서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월 50만원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정세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아주 톡톡한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개장하자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특성, 캐릭터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학자들의 연구 따위는 별로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2월 7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틀 전인 2월 5일 날 한국경제학회와 국제경제학회의 주관으로 2021년 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 쟁쟁한 그런 경제학자들인 서울대회의 장용성 교수, 연세대학교의 김선빈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종석 연구위원 3인의 공동연구 결과가 한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실정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분석 결과의 결론은 이재명 씨가 기획하고 있는 그것은 나라를 파탄으로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부담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아마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국내 25세 이상 성인 3,919만 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 원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50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30만 원을 지불할 경우만 하더라도 소요되어야 될 필요한 재원이 연간 141조 원입니다. 여러분 141조 원이 있어야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50만 원을 올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두 배인 282조 원이니까 최소한 250조 원 정도 이상의 재원이 매난 염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예산 규모를 확대가 500조가 넓은 것이 엊그제 일인데 그것도 굉장히 피난이 많지 않습니까 500조 가운데서 절반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500조 플러스 250조라고 이야기하면 750조 규모로 그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겁니까 2019년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보면 141조 원 1인당 30만 원을 주는 경우에는 7.35% 정도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 소득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현재 6.8%에서 평균 세율을 24.4%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만일 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부가세율을 현행 10% 24.7%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경제학자 3인의 공동연구는 연간 30만 원을 지불하는 그런 기본소득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50만 원보다도 훨씬 작은 5분의 3에 비과한 30만 원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기본소득제조차도 저축유인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자본축적이 감소하게 되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소득불평동을 심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채권단에서 아마 한국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고 또 다른 후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집권하게 되면 그는 이것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한 법정의무지출 한 나라가 지출해야 될 고정비 지출을 14조 원 정도 연평균 늘려놨습니다. 기초연금의 5조 원, 아동수당의 3조 원, 고용보험의 1조 8,431억 원, 고교무상교육의 1조 1,268억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14조 원 정도의 고정비 지출을 매년 더 늘려놨는데 불구하고 이것 이렇게 상태에서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고 신용평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월 30만 원 하는데 141조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대로 50만 원, 월 5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2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법정의무지출 14조 원을 늘려놔도 국가 채무정가, 재정건정성 악화, 국제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의 10배가량 되는 법정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견문이 좁은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지면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단이 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아마 멀지 않아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의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 국제자본시장의 채권단임을 아는 날이 올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아주 피부로 와닿았던 것이 바로 1997년도의 외환위기를 통해서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채권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강요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땡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실수로 할 수도 있죠. 물론 해서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을 두 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각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또 한 번 공짜로 치장된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날 수 있는 것을 정말 걱정스럽게 봅니다. 요약에서 정리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월 30만 원씩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는 경우는 141조 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국경제학 감당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50조 원을 1인당 월 지급하겠다는 것은 250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한국 예산의 절반이다. 절반을 기본소득제도로 쓰자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22년 또 대선의 수는 기본소득제가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고 타고난 포퓰리스트들이 국민들을 그쪽으로 몰아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참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의 연금제도로 비용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